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상을 다스린 신들의 사생활입니다. 사랑과 질투와 증오 권력의 힘에 의한 무자비한 살인의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즐거움은 끝이 없는데요. 토마스 불핀치의 오리지널 완역본인 이 책은 번역이 매끄러워서 쉽게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한 편 한 편 올려볼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스타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 헤라와 이오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필시 남편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고 구름을 일으킨 까닭이라고 생각하였다. 헤라가 구름을 헤치고 보니 남편은 거울같이 잔잔한 감기슭에 있었고 그 곁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송아지가 서 있었다. 헤라는 이 암송아지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요정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암송아지는 하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이 딸과 희롱하다가 아내 헤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오를 암송아지의 형태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헤라는 남편 곁에 와서 이 암송아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며 무슨 혈통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질문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지상에서 태어난 새로운 품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헤라는 그럼 그것을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였다. 자기의 연인을 아내에게 주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 준다고 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헤라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으므로 송아지를 아르고스에게 인도하여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잘 때에도 언제나 두 개 이상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을 부단히 감시할 수 있었다. 낮에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게 방치하고 밤이 되면 목덜미를 보기도 흉한 끈으로 결박하였다. 이오는 팔을 내밀고 아르고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려고 하였으나 내밀 팔이 없었고 목소리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소의 울음소리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고 그 곁으로 가면 등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한 따발의 풀을 주자 이오는 그의 손을 핫았다. 이오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오은 글씨를 쓸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을 그것은 짧은 이름이었지만 발굽으로 모래 위에 썼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던 떨이 이같이 변신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 내 딸아! 도리어 너를 아주 잃는 편이 덜 애통했을 것 같구나! 이나코스가 이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아루고스는 가까이 와서 이오을 쫓아보내고 모든 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우스는 자기 애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불러 아루고스를 퇴치토로 명령하였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채비하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짚고 천상의 탑으로부터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지상에 내리자 날개를 떼어내고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양떼를 몰고 있는 양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양을 몰면서 피리를 불었다. 그것은 시링크스 또는 판이라고 불리는 피리였다. 아루고스는 이제까지 그와 같은 악기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기쁘게 들으며 말했다. 아, 젊은이. 이리 와서 내 곁에 있는 이 바비 위에 앉게. 이 부분이 양이 푸를 뜯기에는 제일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은 자네 같은 양치는 사람들이 즐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헤르메스는 아루고스 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예의 피리로 은은한 곡을 불면서 어떻게든 해서 이 아루고스의 감시하는 눈을 잠들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허사였다. 왜냐하면 아루고스는 그 대부분의 눈을 감았으나 그 중 몇 개는 여전히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르메스는 자기가 불고 있는 악기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아루고스에게 얘기했다. 옛날 아루고스는 아루고스는 아루고스의 여신과 맞먹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다만 다른 점은 시링크스의 활은 뿔로 돼 있었으나 아루고스의 활은 은으로 돼 있었다는 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링크스가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판을 만났는데 판은 그녀를 온갖 말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링크스는 그의 찬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났죠. 그는 시내가의 제방까지 시링크스의 뒤를 쫓아 그곳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시링크스는 다급해져 친구인 물의 요정들에게 구원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의 외치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안았을 때 뜻밖에도 그건 한 묶음의 갈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공명했고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은 그 음악의 신기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반드시 너를 내 꼴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판은 몇 개의 갈대를 치고 길이가 서로 다른 걸 나란히 한 대 합쳐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 요정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는 이 이야기를 다 끝마치기 전에 아루고스의 눈이 전부 감긴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가 가슴 위에서 끄덕이고 있을 때 헤르메스가 한 칼에 목을 베자 그의 머리는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아 푸르란 아루고스요 그대의 백개의 눈빛은 일시에 꺼져버렸다. 헤라는 이 눈들을 빼어 자기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심은 더욱더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오를 괴롭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등예를 보냈다. 등예는 이오를 추적하여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이오는 이오니아해를 헤엄쳐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일릴리아의 들을 방황하고 하이모스의 산에 오르고 트라키아의 해업을 횡단하고 그 때문에 이 해업은 소가 건넜다는 뜻으로 보스포르스 해업이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다시 스키티아를 지나 킨메리아인이 사는 나라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네일로스 강기스기에 다다랐다. 마침내 제우스가 개입하여 앞으로는 이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헤라도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이오가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기묘했다. 거친 털이 몸에서 빠지고 뿌리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입도 점점 작아졌다. 손과 손가락이 발굽을 대신해 앞발에 나타났다. 마침내 그녀의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암송아지의 모든 모양은 사라졌다. 이오은 처음에는 소의 소리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말하기를 걸었으나 점점 자신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자매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헤라와 칼리스토 칼리스토도 또한 헤라의 질투를 산 미녀 중에 한 사람이다. 헤라는 이 처녀를 곰으로 변하게 하였다. 헤라가 나의 남편을 매혹되게 한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칼리스토는 무릎에 땅을 대고 애원하려고 팔을 폈다. 그러나 팔에는 이미 검은 털이 나기 시작하였다. 손은 둥글게 대고 구부러진 손톱으로 무장되어 발에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던 입은 무시무시한 한 쌍의 턱이 되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애련의 정을 불러일으키던 목소리는 으르렁대는 소리가 되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칼리스톤은 칼리스톤은 밤이 밤이 새도록 콜루스톤 숲속에 있기가 무서워 전에 전에 잘 잘 다니고 있던 곳을 방황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사냥을 하고 있던 그녀가 계획이 놀라고 사냥꾼들이 두려워 도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때로는 자기가 지금은 한 마리 짐승임을 잊고 다른 짐승들을 피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곰인데도 다른 곰을 두려워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칼리스톤은 그 젊은이를 보자 그는 이제는 청년으로 장성한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 칼리스톤은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그 말길이 없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젊은이는 놀라 창을 들고 칼리스토를 바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제우스가 이 광경을 보고 범행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둘 다 납치하여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하늘에 올려놓았다. 헤라는 자기의 연적이 이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몹시 노하였다. 그리고 급히 자신을 양육시켜준 대양의 신 테티스와 오케아노스 한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온 까닭을 묻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신들은 신들의 여왕인 내가 왜 천상을 떠나 이 바닷속으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거죠? 나를 천상에서 밀쳐내고 대신 내 자리에 앉게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밤이 와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북극하늘 제일 작은 성자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한을 품어 마땅한 두 연놈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걸 볼 거예요. 나를 노하게 한 자가 도리어 이와 같이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나의 노여움을 초래하기를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나는 그년이 인간의 모습을 갖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별이 되었어요. 내가 벌을 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의 안개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오처럼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주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제우스는 틀림없이 그년과 결혼하고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 내 양친과 같은 당신들이 나를 동정한다면 또한 내가 이런 냉대를 받는 걸 좋지 않게 여긴다면 그 증거로 그 연놈들이 당신들의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걸 금해 주세요. 대양의 신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두 성자는 하늘에서 돌고 돌 뿐 다른 별들처럼 대양 밑으로 가라앉는 일이 없다.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이상이 두 예로 보더라도 헤라가 그 연적에 대해 얼마나 가혹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처녀신 아르테미스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자를 어떻게 처벌하였나 살펴보자. 그것은 해가 중천에 떠있던 대낮의 일이었다. 그때 카드모스 왕의 손자인 젊은 악타이온이 그와 함께 산에서 사슴 사냥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 우리의 그물과 무기는 수련물의 피로 물들었다. 하루의 사냥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일 또 나머지를 계속하기로 하고 자 이제 태양의 신 아플론이 대지를 말리고 있는 동안 우리도 사냥하던 도구를 놓고 잠시 쉬기로 하자. 이 산에는 삼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받쳐진 것이었다. 골짜기의 제일 깊은 곳에는 동글이 하나 있었는데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이 그 구조에다 기교를 가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둥근 천장의 바위는 마치 인간의 손으로 새긴 것처럼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그 넓은 웅덩이 주위에는 풀이 우거져 있었다. 숲에 여신 아르테미스는 수렵에 지치면 의뢰 이곳에 와서 그 청순한 처녀의 몸을 이 반짝이는 물에다 식곤했다. 어느 날 아르테미스는 그녀의 요정들과 그 샘에 와서 한 요정에게 가지고 있던 창과 화살통과 활을 맡기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또한 요정에게 맡겼다. 그러고 있는 동안의 세 번째 요정은 이 여신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솜씨가 좋은 크로칼레는 여신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네펠레와 히알레 및 그 밖의 요정들은 큰 항아리에다 물을 깃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신이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악타이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벗어나 특별한 목적 없이 거닐다가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 그가 동굴 입구에 모습을 나타내자 요정들은 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여신 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의 몸으로 여신의 나체를 가렸다. 그러나 여신은 요정보다도 키가 컸기 때문에 머리가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질 무렵이나 뜰 무렵에 구름을 물들이는 저 빨간 빛이 갑자기 놀란 아르테미스의 얼굴에 번졌다. 여신은 요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아르테미스는 절반쯤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갑자기 자기의 화살을 찾았다. 화살이 가까이 없음을 알자 여신은 이 침입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서 말했다. 가서 아르테미스의 나체를 봤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시가 돋힌 사슴의 뿔이 악타이온의 머리에서 돋아나왔다. 그리고 목이 길어지고 귀가 뾰족하게 되고 손은 발이 되고 팔은 긴 다리가 되고 몸엔 털이 나고 얼룩무늬가 있는 모피로 덮히게 되었다. 전에는 대담했던 마음도 공포에 차게 되어 달아났다. 악타이온은 자기의 걸음이 빠름을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물속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았을 때 아 이 처참한 꼴이란 하고 외치려고 했으나 그 소리도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신음했다. 눈물이 사슴의 얼굴로 변한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러나 의식만은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숲속에 숨어있을 것인가? 숲속에 있자니 무섭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부끄러웠다. 그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했다. 제일 먼저 스파르타의 개인 멜린포스가 지져 신호를 하니 판파고스 토르케우스 라일랍스 테론 나페 티그리스를 비롯하여 그 밖의 맹견들이 바람보다 빨리 악타이온의 뒤를 쫓아왔다. 파위와 절벽을 넘고 길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는 도망치고 개들은 추격하였다. 그가 전에 종종 사슴을 추격하고 그의 개를 격려하던 산속에서 이번에는 그의 동료 사냥꾼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의 사냥개들이 그를 추격하였다. 그는 나는 악타이온이다. 내 주인을 모르느냐 라고 부르짖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대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개 짖는 소리로 온 숲속이 요란하였다. 이윽고 한 마리가 그의 등에 달려들었고 또 한 마리는 그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이리하여 두 마리의 개가 자기 주인을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개들도 달려와서 이빨로 그의 살을 물어뜯었다. 그는 신음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사슴의 소리도 확실히 아니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들었다. 만약 그가 팔을 가졌더라면 애원하기 위하여 팔을 들었을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 사냥꾼들은 개를 부추겼다. 그리고 사냥에 참가하라고 악타이온을 부르면서 사방을 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악타이온은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들으니 그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도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개들의 공훈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 공훈의 대상이 되다니 그것은 못 견딜 일이었다. 개들은 그를 둘러싸고 짖고 뜯고 하였다. 그가 갈기갈기 찢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레토와 농부들 어떤 사람들은 악타이온 이야기 속에서 여신이 취한 태도는 공정을 넘어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처녀의 존엄성에 엄밀히 일치되는 행위라 하여 찬양하였다. 새로운 사건은 옛 사건을 상기시키는 법인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옛날 루키아의 농부들이 여신 레토를 모욕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자들은 무시하지는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부친은 힘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연로하였으므로 나에게 루키아로 가서 좋은 소를 몇 마리 몰고 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지방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못과 늪을 보았다. 그 근처엔 오래된 재단이 있었는데 희생물을 태운 연기로 까맣게 되었고 갈대 속에 거의 매몰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재단이 어떤 신 숲의 신인 판인가 세미나 강의 요정인 나이아스인가 아니면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신인가 예 재단인가 를 물어보았다. 그 지방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재단은 산신의 것도 아니고 하신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것입니다. 그 여인이란 다름 아니라 여왕 헤라의 질투로 말미암아 두 쌍둥이 아플론과 아르테미스를 양육할 거처도 없이 이곳 저곳으로 쫓아다니던 여신 레토입니다. 팔에 두 어린 신을 안고서 레토는 이 고장에 이르렀는데 몸은 어린 것들을 안고 왔기 때문에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 목은 갈증이 나서 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여신은 골짜기의 밑바닥에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이 못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그 고장 사람들이 버들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가까이 가서 못가에 무릎을 꿇고 찬물의 마른 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신은 말했습니다. 왜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은 나무에게도 햇빛이나 공기나 물을 자기의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을 나도 누리려고 할 따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피로한 팔다리를 씻으려는 게 아니고 오직 목을 죽이려는 겁니다. 내 입은 말도 잘 못할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내게는 물 한 모금이 넥타르와 같을 것입니다. 그건 나를 소생시킬 것이고 나는 당신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겠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봐서라도 동정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를 변호하려는 것 같이 작은 팔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것들은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레토의 이와 같이 온화한 말에 누가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조롱도 하고 이곳에서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못 속에 들어가서 발로 휘저어서 흙탕물이 일게 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토는 크게 놓아여 목마른 것도 잊었습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애원하지도 않고 양손을 하늘로 향해 높이 쳐들고 불을 지졌습니다. 원컨대 그대들은 이 못을 떠나지 말고 한평생 한평생 이곳에서 살도록 그러자 바로 소원은 사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몽땅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면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가에 나오기도 하나 바로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들은 지금도 상스러운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지 부끄러움도 없이 그 속에서 개골개골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목구멍은 부풀고 입은 항상 욕지거리를 하기 때문에 넓게 쬐지고 목은 오므라들어 없어지고 머리와 몸뚱이가 한 대 붙어버렸습니다. 등은 녹색이고 얼리지 않게 큰 배는 흰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개구리가 된 것이며 진흙투성이인 못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파이톤 파이톤은 아플론과 요정인 클리메네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네가 무슨 신의 아들이냐고 비웃었다. 파이톤은 노엽고 부끄러워 집으로 돌아가 모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만일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어머니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 명예스러운 신분을 포장해 주십시오. 클리메네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말했다. 나는 내게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태양신을 내세우겠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서 물어보는 데도 별로 힘이 들지 않을 게다.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바로 있다 있으니까 태양신에게 가서 너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아라. 파이토는 이 말을 듣고 기뻤다. 그는 바로 해뜨는 지방에 해당하는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리고 희망과 자랑스러움에 넘쳐 그의 아버지의 여로의 출발점이 목적지에 접근하였다. 태양신의 궁전은 원주 위에 높이 솟아 황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장은 잘 닦아서 윤이나는 상하로 되어 있었고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료들보다도 그것들을 가공한 솜씨가 더 훌륭하였다. 왜냐하면 벽에는 해파이스토스가 대지와 공중과 그 주민들을 그렸기 때문이다. 바다에는 요정들이 있어 물결 속에서 장난도 하고 혹은 물고기의 등에 타기도 하고 혹은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앉아 바다물같이 푸른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은 다 같다고도 할 수 없고 같지 않다고도 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동기간과 같은 모습이었다. 대지에는 마을과 숲과 강과 전원의 신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영광스러운 천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또 은으로 된 문에는 양쪽에 여섯 개씩 십의 궁에 성좌가 조각되어 있었다. 클리메네의 아들은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논쟁거리가 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광선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발을 멈추었다. 아플로는 자주빛 옷을 입고 금강석을 박은 듯이 반짝이는 왕자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날의 신과 달의 신과 해의 신이 서있었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의 신들이 서있었다. 봄의 여신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었고 여름의 신은 옷을 벗은 채 익은 곡식 줄기로 된 관을 쓰고 있었으며 가을의 신은 발이 포도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음이 연 겨울의 신은 흰 서리로 그의 머리카락이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태양신 아플로는 삼나 만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신기하고 장려한 광경에 눈을 굴리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대답했다. 오, 끝없는 세계의 빛, 빛나는 태양의 신,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까? 제발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파이토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자 아플루는 머리에 쓰고 있던 빛나는 관을 벗어 옆에 놓고 젊은이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가 내게 말한 바를 확증한다. 내 의심을 풀기 위해 뭐든지 네가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말해 보아라. 나는 아직 본 일이 없다마는 우리 신들이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할 때 내세우는 저 무서운 강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파이토는 즉석에서 태양에 이룬 차를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부리게 해달라고 하였다. 부친은 약속한 것을 후회했다. 몇 번이나 머리를 흔들며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너무 경솔한 말을 했구나. 그 청만은 거부하고 싶다. 너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런 청을 들어준다는 건 도리어 내게 해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 일은 내 연령과 힘에 벅차다. 너는 인간인데도 인간의 힘에 겨운 걸 원하고 있다. 너는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까지도 감히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해보려 하는 것이다. 나 외에는 저 타오르는 날의 차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오른팔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까지도 이것만은 불가능하다. 그 차가 가는 길은 첫 부분은 험해서 말들이 아침에도 오르기 어렵다. 중간의 길은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밑에 가로 놓여있는 지구와 바다를 정신이 아찔해서 내려다보기가 곤란할 정도다. 그리고 최후의 길은 경사가 심해서 차를 부리는데 가장 경계를 요한다. 나를 접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내가 거꾸로 넘어지지는 않을까 근심하여 떠는 일이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늘 회전하면서 여러 별들을 가져온다. 나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 회전 운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내게 그 이룬차를 빌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천구가 내 밑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진로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마 너는 도중에 신들이 사는 숲과 마을도 있고 궁전과 신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길은 무서운 괴물들 사이를 통과 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사수궁 앞에 있는 구무궁의 황소불 곁을 지나고 화를 든 반인 반마의 괴물 앞을 지나고 사자궁의 턱 가까이 가기도 하고 전갈이 한편으로 팔을 뻗치고 다른 편에는 거해궁이 팔을 밖으로 구부리고 있는 것도 통과한다. 또한 이룬 차를 끌고 가는 말을 몰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들의 가슴은 입과 콧구멍으로부터 내뿜는 불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곧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들을 지배하기 쉽지 않다. 잘 생각해봐라. 만약 내게 이룬 차를 빌려준다면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 아직 늦지 않았으니 네 청을 취소해라. 네가 내 혈육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걱정하는 게 그 증거다. 날 봐라. 내가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넌 그곳에서 한 아비덴자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 말했다. 자 세계를 돌아보고 바다의 것이든 지상의 것이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가장 귀중한 걸 골라. 그걸 정하라. 내 마음대로 해줄 테니 오직 이룬차 만은 조르지 말아라. 그건 명예가 아니고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아직도 내 목을 껴안고 조르는 구나.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룬차를 주마. 서약을 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아플로는 말을 맺었다. 그러나 파이톤은 아무리 훈계를 하여도 듣지 않고 처음 소원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아폴로는 거듭 설득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천 개의 이륜차가 놓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이륜차는 해파이스토스가 선사한 것으로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차축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채와 바퀴도 금으로 되어있었고 바퀴의 살만 은으로 되어있었다. 좌석의 측면에는 감남석과 금강석을 박은 것이 여러 줄 있었는데 그것이 태양의 광선을 사방으로 반사였다. 대담한 청년 파이톤이 감탄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새벽의 여신은 동쪽의 자줏빛 문을 열어져 치고 여기저기 장미를 뿌린 길을 드러냈다. 별들은 금성의 지위 아래 물러나고 최후에는 금성도 퇴각하였다. 아버지 아폴로는 지구가 붉게 빛나기 시작하고 달의 여신도 퇴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의 신들에게 명령하여 말들에게 마구를 지우게 하였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여 높은 마구간으로부터 하늘의 음식물인 암브로시아로 배가 부른 말을 몇필 끌어내어 재갈을 물리고 곧비를 메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다 특효가 있는 영약을 발라 화염의 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는 전에 벗어놓았던 빛의 관을 머리에 다시 쓰고 불길한 일을 예감한 듯이 탄식을 하였다. 내 아들아 적어도 한가지만은 명심하여 아비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채찍질은 삼가고 곧비를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말들은 멋대로 질주함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다섯 개의 궤도 사이를 곧장 가서는 안 되고 왼편으로 비켜가야 한다. 중간지대만을 가고 북극지대나 남극지대는 피해야 한다. 수레바퀴의 자국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길의 방향을 가르쳐 줄이라. 공중과 지구가 다 적당한 열을 받게 하기 위해 진로를 너무 높이 잡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된다. 너무 높게 잡으면 천상의 신들의 집들을 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너무 낮게 잡으면 지상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만큼 말했으니 나는 너를 운명에 맡긴다. 행운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인력보다도 운명에 달린 것이니까. 밤이 서쪽 문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꽃비를 잡아라. 그러나 만일 자신을 잃게 되거든 내 말대로 하거라. 그럴 때는 어디든지 안전한 곳에서 발을 멈추어라. 그리고 지구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일은 내게 맡겨라. 이 민활한 젊은이는 마음 내켜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룬차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가슴을 쭉 펴고 기쁨에 넘친 듯 꽃비를 잡았다. 그동안의 말들은 콧바람을 불고 불을 뿜는 숨을 내쉬며 성급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꽃비를 풀어주니 우주의 무한한 대평원이 그들 앞에 전개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을 헤치고 같은 동쪽 지점에서 출발한 미풍보다도 앞서 나아갔다. 말들은 바로 짐 무게가 전보다 가벼운 것을 느꼈다. 바닥짐이 없는 배가 해상에서 이리저리 동요하는 것과 같이 이룬차도 전과 같은 무게의 짐이 없기 때문에 빈차처럼 덜컹거렸다. 말들이 함부로 돌진하였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다. 파이터는 깜짝 놀라 어떻게 말을 몰아야 할지를 몰랐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힘이 모자랐다. 맨 처음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불에 그을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극에서 몸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누워있던 뱀은 온기를 느끼게 되자 다시 광포한 성질이 되살아났다. 전화는 바에 의하면 견우성은 쟁기를 끌고 있다가 날색에 몸은 움직이는 데 익숙하지는 않았으나 달아났다고 한다. 자신의 다리 아래로 한없이 전개되고 있는 지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푸른한 바이토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무릎은 공포로 인해 떨렸다. 사방이 광이 찬란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몽롱해졌다. 아버지의 말에 왜 손을 대었던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소원을 거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는 후회하였다. 그는 폭풍에 흔들리는 배와도 같이 떠내려갔다. 그럴 때는 뱃사공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를 올릴 따름인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먼 길을 뒤로 하였으나 앞으로 남은 길은 더 멀다. 그는 눈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출발점을 돌아보기도 하고 도착할 것 같지도 않는 해지는 나라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꽃비는 죄야 할 것인가 늦춰야 할 것인가 말들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천상의 도처에 산재에 있는 여러 괴물들의 형태를 보고 공포로 인해 떨 띄 전갈은 두 팔을 벌리고 꼬리와 굽은 발톱은 21궁 중 두 궁에 뻗쳐있었다. 파이토는 도끼를 풍기며 송곳니로 위협을 하는 이 전갈을 보았을 때 정신을 잃고 잡고 있던 고삐를 놓았다. 등에서 고삐가 풀린 것을 느끼자 말들은 줄다름을 치고 공중의 미지의 영역으로 별들 사이로 멋대로 돌진하여 이룬차는 길도 없는 곳에 내던져지고 때로는 높은 하늘 위에 오르고 때로는 거의 지구 가까이까지 내려갔다. 달의 여신은 오라비의 이룬차가 자기의 차 밑을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했고 산 꼭대기에는 불이 붙었다. 들은 열 때문에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잎이 무성한 수목은 타고 추수한 곡식은 화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사소한 일이었다. 큰 도시들이 그 성곽과 탑과 더불어 소실되었다. 모든 국민이 재가 되었다. 아토스 타우로스 트몰로스 오이트든 산림이 우거진 산들이 탔다. 샘으로 유명하던 이다산도 이제는 다 말라버리고 무사 여신들이 사는 헬리콘 산도 또 하이모스도 다 타버렸다. 에트나산은 안팎으로 불이 붙고 파르나소스 산의 두 봉오리도 다름이 없었고 로도페사는 눈으로 된 관을 벗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극의 추위도 스키티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카우카소스 산도 타고 오사 산도 핀도스 산도 또 이 두 산보다도 큰 올림포스 산도 탔다. 공중의 높이 솟은 알프스 산도 구름의 관을 쓴 아페닌 산도 모두 탔다. 파이토는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 것을 보았고 자신도 그 열기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는 커다란 용광로에서 뿜어내는 공기처럼 뜨거웠고 불탄죄로 차있었다. 그리고 연기는 새까만 빛이었다. 그는 정처없이 달아났다. 이때부터 에티오피아인들은 열 때문에 갑자기 체내의 검은 피가 피부 표면에 몰리게 되어 피부색이 검어졌고 리비아의 사막도 열 때문에 모두 증발되어 오늘날의 상태가 되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샘의 요정들은 머리를 풀고 말라가는 물을 슬퍼하였는데 두 가래로 흐르는 강도 또한 무사하지는 않았다. 대지는 크게 갈라지고 그 틈으로 광손이 명계인 타르타로스까지 비쳐 명부의 구강과 여왕을 놀라게 했다. 바다는 오그라들었다. 전에 바닷물이 있던 고운 건조한 평온이 되고 물결 밑에 파묻혔던 산은 머리를 들고 섬이 되었다. 물고기들은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고 돌고래는 전과 같이 해상에서 활동할 용기를 잃었다. 바다의 신 네레우스와 그의 아내 도리스까지도 네레이스라 불리는 딸들을 데리고 제일 깊은 바닷속 동굴로 달아나버렸다. 포세이도는 세 번이나 수면에 머리를 내밀었다가 뜨거워서 세 번 다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대제의 여신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머리와 어깨는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목신 잔소리로 제우스를 불렀다. 어 신들의 지배자여 만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고 불에 타 죽는 게 당신의 뜻이라면 왜 당신의 번개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기왕 죽이시려거든 직접 손을 내려 죽여 주십시오. 이게 내 다산과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보답입니까? 나는 가축에겐 풀을 인간에겐 과실을 주었고 당신의 재단에는 유향을 바쳤는데 그 보답이 이것입니까? 설령 나를 도회시한다 하더라도 내 동생 오케아노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합니까? 또 우리 둘이 다 당신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면 원컨대 당신 자신의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궁전 지주가 연기를 뿜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게 다 타버리면 궁전은 허물어질 게 틀림없습니다. 아틀라스 신까지도 쇠약해지고 그의 짐을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바다와 지구를 하늘이 사멸한다면 우리는 옛날과 같은 카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도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화염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순간에 우리의 구제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대제의 여신이 호소하였는데 뜨겁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전능한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이려고 모든 신들 그 가운데는 파이톤에게 이룬차를 빌려준 아폴론도 있었다. 모든 신들을 소집하여 긴급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높은 탑으로 올라갔는데 이 탑은 항상 제우스가 그 위에서 구름을 지상에 퍼뜨리고 갈라진 모양의 번개불을 던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지상을 가릴 구름이 한 점도 없었고 빗방울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우스는 우레 소리를 내고 번쩍이는 전광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다가 이룬차를 몰던 파이톤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파이톤은 그의 좌석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절명하였다. 파이톤은 머리털에 뿌리 붙고 공중에 빛나는 줄을 그으면서 추락하는 유성과 같이 거꾸로 떨어졌다. 강의신인 에리다노스는 그를 받아들여 뿌리 붙은 그의 시체를 식혀주었다. 파이톤의 자매들은 오빠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는 동안에 강가의 퍼플러 나무로 변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녀들의 눈물은 강에 떨어져 호박이 되었다. 유성과 수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